아직도 1차 게임을 한 번 해볼게요 머리가 돌아갈더라 분리 글쎄 요거 먼저 가봐 그 다음에 평범 Vale 이 때CE 아직도 1차 게임을 하려면 괜찮아요 ? 아, 두 장을 돌리는구나. 아, 두 장을 돌리는구나. 아, 풀다. 그거는 맥주 보고 왔다.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아, 이거 진짜. 아, 이거 진짜. 아, 두 장을 돌리는구나. 아, 풀다. 아, 이거 진짜. 아니, 왜 이렇게 오늘 척체해? 왜 이렇게 힘든고요? 아, 오늘 저기 시골 갔다 왔어. 알겠습니다. 아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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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전에. 자 여기 90 와주세요. 90 가서 말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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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여지 뭐 있어? 뭐야 나 당겨 당겨 말이다 말이다 오늘 수환씨 3대2 3대2 피필 나온다고 맞춰봐 공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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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들이 공사 공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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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들을 공사 interacting 아이구야 4대에 저면 뭐야? 괜찮아! 데려와! 성주 자리 커버! 깜찬대 차이 나와! 차이 하나 나온다! 와 이거 집이 된데 뭐? 고양아 더 땡겨줘야돼! 조조조 대연 한 발! 너네 비어라 아들랭이야 비어라 아들랭이야 대승이들께 비어라 아들랭이야 저번주에 나 어땠어? 후비를 못했어 저번주에 잘했어 저번주에 고향 고향! 대현이가 이쪽으로 쳐주면 당겨줘야돼 안으로 예승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한 마리 앞에 있어 운우야 고양이가 컨트로 계속해줘 중혁아 니네 집께요 feld Bet인 Stream 송지아 지켜지켜 송지아 왼쪽머리 체크해 송지아 갈아word 송지아 빨리 잡아 송지아 왼쪽머리 체크해 그거 체크해 그거 Jed Ji 데이 와야 돼 데이 와야 돼 당겨줘 영훈 영훈이가 당겨줘 상민이 형민 쟤네가 저런 패스를 잘 하더만 어? 어 그러니까 쟤네 우리 아까 쟤 계속 저걸로 느꼈어 데이 아예 쳐서 수술해버려 우리의 공간은 너무 아니야 아 실수했지 대현호 형 킥 좋잖아 더 올라가 데미 정자 지켜 기다려 아 씨 이대형이야 꽤 빡쳐 이대형이야 티원이랑 담원 티원이야 하고있다 지금 플레이오프 털리고 있는 장원 통장 에이 서팡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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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? 수영진 나오네? 아 맞네. 아 진짜? 심쌤 힘들면 말해! 나는 그거 하는 거야? 떼는 거? 어? 발랐어. 근데 그거 하니까, 할 때만은 이게 줄어들어. 어? 상관없어? 아니, 나 찢단거지. 형, 맞는 거 같은데? 셀프, 셀프 박스 했다가. 아니, 나 스크도 안내해 봐야지. 나 원래 찢는데, 찢는데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그거 하면 부었다라는 거 아니야. 뜯는 거로 해야 된다고 해서, 뜯다가, 뜯어! 와, 아, 지금 말했어. 바깥으로 몰아내! 바깥으로 몰아내! 그 사람이, 식사람한테 오는데, 그 사람이 너무 죽어. 뭐지, 어디 기사님? 아, 저거 봐. 기사님 덕분에. 기사님 덕분에. 몰아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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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아내. 몰아내. 전웅이 어디 갔어? 전웅이 놀러 갔어. 놀러 갔어. 네. 전웅이 계속 남자라고 다니지 말라고 해. 나의 진정! 빠따는 아직 살아있어 밑에 거 입었어? 조은아 오랜만이다? 어 뭐하고 있는데? 아 좀 치워 봐 조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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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닝 내려와 런닝 대이야 오지마 대이야 오지마 너 여기까지 할 수 있어? 조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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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못 먹으면 집에 가야지 그지? 나가서 이렇게 둘러실래 쑤 쑤 쑤 쑤 가슴 가슴 정의 가슴 가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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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그냥 펀치 째가 펀치 째가 없었어 우와 펀치 펀치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펀치 펀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야 펀치 출려나온다 그냥 펀치 펀치 개념으로 펀치 펀치지 펀치지 이런 식으로 펀치 펀치 째의 종류 단구나 언제 갔더라 펀치 펀치 편지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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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그냥 먹으면 어떡해. 형, 저 이거 좀 줘. 근데, 도구나모 기억 안 나지. 뭐? 갈부 문제였어? 갈부 문제였어? 갈부 문제였어? 진짜 너무 어려웠어. 깜짝이야, 나 이렇게 끌다가 진짜 어울리도 없어. 시험장 애들 나왔는데, 시험사고. 2개 밖에 사서. 전화는 좀 더 잘해. 아 너무 어려워요. 정답보다 어려워. 오 맞아. 너는 형법 경전을 40분이라서 진출할 때 맞아. 대완이거든요. 대완이가 창법을 카페에다가 그지같은 시험이라도 그니까 그냥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그니까 어려우면 그냥 단순히 어려우면 그니까 말도 안되게 어렵게 되는 거 같아. 이게 공부할 애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 그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같아. 이게 실력시험이 아니라 찍기시험이래. 지문도 없는데 시간도 없어서 써야지.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잘 찍어. 말도 안되게 돼.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렵게 해. 봐봐.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난 처음으로 해. 정답은 괜찮을 것 같아. 아 그거 다 맞는건데. 오늘 시원한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찍으면 그냥 찍어도 원래는 시험이 신선에 갔다니 안 돼. 싫어. 다 괜찮아? 저도 원래 거의 시험. 저도 나쁘게. 아, 싫어. 오늘 단발. 생일 때 10분 넘어. 오늘 단발. 소위 예정입니다. 신기하ее. 편의점이 넘어가니. 화면에 풀어. 심지어. 눈치. analytics. 참고자. 짜. 눈치. 영상을 봐. ขcit. haya, 좀 더 잘한다는. 둘, 셋. 둘, 둘. 근데 기분이 귀찮냐고 파이팅! 20분! 붙였어 이번 몸부로 뭐 붙였어 20분! 20분이라고 20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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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 찍었다고 그게 그거잖아 시계 없어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지금이 좀 있는 거 같아 핸드폰 있냐? 네이버야? 시간 좀 보게 많이 남았잖아 어? 50분이잖아 50분 오후 더 아니 물어보길래 하지마 형 어? 집중 안 해서 집중 안 해서 집중 안 해서 집중 안 해서 아아 나 이 나이 아이야 진짜 나 여기 아파 이거 숙소가 안 해서 이런 문제는 싱크로 다 이느냐 쭉쭉 아 나 이 쪽으로 안 돼? 너무 나올 거 같아 찍어봐봐 나 안 돼? 생각 안 봐 하핫 보이시겠지 그냥 이거 이거 잠깐만 통과 법 문제 우리 통과 법 야 끝내야 되는거 아냐? 끝내야 되는거 아냐? 어?